반갑습니다. 2020년 6월 20일 시행된 소방관계법규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이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외웠습니까? 고드름, 벌, 고립, 단전사고, 방치하면 그냥 늘 어둠 문자를 외웠죠. 고드름, 벌, 고립, 단전사고, 방치하면 한번 볼까요? 고드름, 벌, 고드름 없네요. 벌, 여기 있네요. 고립, 여기 있네요. 단전사고, 여기 있습니다. 방치하면 없네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정답 2번 아주 쉽죠. 소방기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은 소방지원활동에 해당이 됩니다. 한 번데요. 고드름, 벌, 고립, 단전사고, 방치하면 생활안전활동이니까 쉽게 정답을 소방지원활동을 구별해 낼 수가 있습니다. 붕괴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구조물 등의 제거활동이다. 벌,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활동이다. 고립, 게임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활동이다.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이렇게 들어가죠. 정답은 2번. 2번.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과 세부계획으로 나눠집니다. 종합계획은 누가? 소방청장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소방청장이 5년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죠. 세부계획은 매년 시, 도지사가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3번.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불의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이다. 용접, 용단은요. 작업자 반경이에요. 직경이 아니고 반경 5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10미터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아라. 그러면 반경 5미터, 10미터 이내에 정답은 1번. 이렇게 들어가죠. 우리가 공부할 때 끊임없이 읽어두고 반복만 해주면 이런 수치들은 쉽게 외워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정답 1번. 4번. 시, 도지사가 소방활동에 필요하여 설치유지 관리하는 소방용수시설이다.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입니다. 소화활동설비하고는 구별해줘야 돼요. 이게 소방용수시설이니까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소화활동설비를 써놨네요. 정답 4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실수가 없도록 하면 돼요. 우리가 어려운 것은 틀려도 괜찮습니다. 알고 있는 걸 틀리지 않도록만 정확하게 풀면 돼요. 소방대의 구성원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하나의 조직체. 그럼 보세요. 소방공무원은 없네요. 의무소방원, 니은에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리을에 있네요. 정답은 니은, 리을.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정답 2번. 빠르고 일사천리로 쉽게 답을 구별할 수 있죠. 6번. 피난구조설비로 옳지 않은 것. 우리 소방시설의 종류는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죠.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과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피난기구는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구조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명구조기구는 방열복 또는 방화복, 공기옵기, 인공소생기, 방열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상조명등과 휴대용 비상조명등. 그런데 우리가 풀 때는 해설하느라고 이렇게 설명하지. 실제로 보세요. 피난구조설비에 경고자가 붙은 건 경고설비잖아요. 시간 지연 없이 바로 정답 몇 번? 3번. 그대로 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7번. 소방시설공사법 시행영상.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 소방대상물의 범위는 무조건 출제된다. 출제가 됐지만 기출문제지만 무조건 출제된다. 반드시 외우자. 우리 어떻게 외웠나 보세요. 늘 규칙을 따졌죠. 가장 많이 나온 층수 11층 이상에 톤수는 1000톤 이상이지만 옆면적은 만제곱미터 이상이다. 딱 주로 맞네요. 그리고 개정된 내용에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나 물품무등 소화 설비 스물스물 이렇게 했죠. 설치되는 특정 소방대상물이다. 딱 주로 맞네요. 그 다음 이제 문화 및 집회의 사람은 따라 보는 게 종교시설, 운동시설, 판창, 판창, 판매시설, 창고시설, 그리고 수숙노다지 이렇게 했다고요. 수련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업소, 지하상가다. 판창, 판창. 맞습니다. 수숙노다지. 맞아요. 그건 어느 부분에서 틀렸느냐. 3번을 보세요. 아파트는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잖아요. 그냥 거저먹기네요. 정답 3번. 8번.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보조자가 나오면 무조건 이미 답은 경해져 있다.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가장 많이 나오는 연면적 얼마? 15,000 이렇게. 그리고 수숙노이공 이렇게 외워야 했죠. 갑니다. 여기서는 아파트 300세대 이상과 그리고 연면적은 얼마? 15,000이다. 정답은 300세대의 15,000? 4번이 되겠네요. 아주 쉽네요. 우리가 기본 개념에 충실하면 된다고 했는데 정말 충실한 내용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론과 법규가 가장 어려웠대요. 공통과목보다도 어려웠답니다. 공통과목이 90점 이상이니까 그러면 개론 법규는 80점 이상이면 되겠네요. 9번. 의료시설에 해당되는 특정 소방대상물을 모두 고른 것은 의료시설을 할 때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병원자가 붙는 것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그리고 마약진료소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의료자가 붙는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렇게 의료자가 붙는 것. 그럼 한번 볼까요? 병원자가 붙는 건 없네요. 제거.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나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은 노유자시설, 정신의료기관은 의료자가 붙으니 의료시설이다 이렇게 했고 마약진료소는 병원자가 붙지 않았지만 잘 기억해드라. 수업시간에 얼마나 강조했나요? 거저먹기래요. 니은티그대 3번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엄청나게 어려운 걸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규칙적으로 많이 공부하면 이렇게 실제 정답을 구별할 때는 너무 쉬워요. 그리고 10번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방시설 기준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런 것들 의외의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죠. 증축입니다. 언제나 증축 당시에 대통령령이나 화재안전기준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죠. 4번을 보면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한 증축 당시의 규정을 대통령령이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정답은 4번이요. 일반적으로 내지 않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낸다는 건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죠. 어려운 것도 좀 내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11번 규모 용도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가최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의 단독경보영 감지까지 됐다.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소방시설 설치 기준 그 많은 것들 중에 단독경보영 감지가 나왔습니다. 가슴 아픈 부분이죠. 보면 연면적 600제곱미터 미만인 숙박시설이니까 600제곱미터 미만의 500이 들어가서 맞네요. 정답 옳은 것 1번입니다. 2번은 유치원은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인데 600이라 400에 들어가지 않죠. 미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숙사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데 2000이라 들어가지 않아요.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용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3000제곱미터니까 미만에 들어가지 않아요. 2000미만에 그래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까지 쉽게 맞추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렵다. 12번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 중 보수보증기간이 다른 것 2년짜리 이렇게 외워했죠. BB PU UB 무 갑니다. P 비상경보설비와 비상방송설비 여기 있네요. PU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BB PU 한 번 더요.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비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과 무선통신보조설비 이렇게 BB PU UB 무 해당되지 않는 것 3년짜리네요. 비상콘센트설비 3번이 됩니다. 13번 문맥을 따라가 봅시다. 13번에서는 감리업자가 감리를 한다.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해야 할 사항이다. 들어갈 용어로 오른 것은 그러면 감리업자가 감리를 할 때는 누구 대신에 관계인 대신에 돈 받고 감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설계도사나 화재의 기준에 맞지 않냐 할 때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그리고 시정보안 등을 요구해라. 누구에게 공사업자에게 그러려고 감리하는 거니까요. 정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 14번 공사의 도급에 관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했죠. 그냥 전체를 다 몰라도 괜찮아요. 도급은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에 하도급은 전체 공사 중에 일부 공사만 딱 한 번만 하도급이 가능하다. 그러면 보세요.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공사 등을 도급할 때 소방시설 업자에게 도급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리고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할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3번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 공사의 전부를 한 번만 제삼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있다. 뭐가 틀렸나요. 전부가 아니고 일부만 가능하다 그랬죠. 정답은 3번입니다. 거저먹기네요. 전체를 개념을 다 읽지 않아도 3번 나오는 순간 답이 3번으로 규정돼 버렸죠. 도급을 받는 자가 하도급을 할 때에는 관계인과 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15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벌금이 두 문제나 나왔어요. 기존에는 한 문제 또는 지문의 하나를 찾았던 게 두 문제를 냈습니다. 벌칙 중심으로 하지 않은 학생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겠죠. 우리 한번 보세요. 시설업이나 관리업 둘 다 등록하자 양으로 영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문을 받고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 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사 감리 결과 통보나 보고서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미 정답이 타블라 되어 정확한 거 중심으로 정답 1번 그냥 나오죠. 우리 내용 공부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전체 벌칙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내용을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는 벌칙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 바로 이런 내용 때문이에요. 16번 위험물 안전관리자. 얘는 소방안전관리자와 똑같이 해임 퇴직한 날부터 선임은 며칠 이내 다시 선임 30일 이내. 선임한 때는 선임한 날부터 며칠 이내 본부장 서장에게 신고 14일 이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네요. 30일 이내 14일 이내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7번 이렇게 벌칙이 하나 더 나왔어요. 그러면 제조소 등의 사용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2.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변경한 자.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변경한 자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사용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 위험물 저장 취급에 관한 중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위험물 안전관리자로서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똑같아요. 얼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른 건 4번. 이것만 다르네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머지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벌칙도 이게 결코 이 부분은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전체를 다 벌칙을 제대로 공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벌써 세 문제 정도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8번 위험물의 정의다. 우리가 인빨, 인빨, 대통령 쉽게 정리했죠. 인화성, 발화성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대통령정으로 정한다. 인빨, 인빨, 대통령령. 2번이 정답이네요. 이건 주는 점수입니다. 19번 용어의 정의에서 취급서, 제조의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제조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중요한 것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장소입니다. 그 다음, 지정수량이란 제조소 등이 설치어가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최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살짝 바꿔냈죠.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무조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입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그럼 나머지 이 내용이 부정확해도 3번, 제조소 등이란 제조소, 저장소, 취급서 딱 들어맞죠. 저장소량,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을 저장하기 위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장소입니다. 맞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20번 마지막.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경보설비, 이게 어려운 거예요. 보세요. 이런 부분, 시행규칙에 이 내용까지 어떻게 공부를 하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일부러 작정하고 낸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찍고 가도 괜찮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경보설비는 확성장치, 비상방송설비, 비상경보설비는 맞지만 자동화제 속보설비는 해당되지 않아요. 이런 정도까지 맞출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의 부분을 사사시 공부하는 게 어려워요.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를 토대로 분석을 한번 해보면 결국 어려운 문제의 난이도는 4문제 정도가 나왔다. 그럼 어려웠을 때 이 문제 중에 번호를 하나를 몰아서 만약에 번호를 체크했고 실수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 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맞는다. 80에서 85점 정도는 무난하게 나올 것이다. 합격 점수를 80점 이상으로 봅니다. 개론이 90, 법규가 80 이상이면 좋은 점수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공통과목보다 개론법규가 어렵다고 한 이유를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을 했고요. 처음 전수로 끝까지 합격 영광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